저녁식사 다 먹을 수 있을까? 피자랑 올림피클 피클 맛있죠? 피자 안해요 피자 피자 한입만 드세요 두입 먹으면 안돼요 아닌데요 아니데요 한입만 드셔야되요 음 음 맛있당 이렇게 먹어서 살 안쭐거에요 그죠? 살 쭈면 아니래요 그리고 근데 오늘 연거 하나 먹고 커피 한잔 먹고 디저트로 비스킷 하나 먹고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피자로 음 비자 너 진짜 고마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비자에요 아니 되겠다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양손에 들고 먹어야지 음 더 맛있다 양손 피자 흐흐흐 음 음 미안해요 대신에 한조각 드릴테니까 드셔요 맛있게 드셔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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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а maze 맛있은 맛이예요 회피 한번 보내세요 피자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띵동 띵동 그때부터 설레였던 맛이예요 리치골드 피자 피자헛 피자 피자헛 피자 설레였던 만큼 맛있어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눈으로 드세요 조금 죄송하기도 하네요 저는 입으로 먹고 눈으로 드셔라 해서 조금 조금 죄송해요 으흠흠 짙서